자! 오늘은! 오늘도 아니다! 그래! 오늘은! 워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게임 처음이고요! 뭔지 몰라요! 어떻게 해체먹는건지 전혀 모르고요! 그냥... 해보려고 켜봤습니다! 자동기요! 다음에 좀 인터페이스를 몇가지 건드려보자고! 저장! 다음 전차면을 전체 창 모드로 켜! 오케이! 설정! 괜찮은 것 같구만! 오케이! 음! 좋아요! 훨씬 더 부드러워졌고! 어! 뭐 설명서가 딱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해볼게요! 아! 잠만! 꺼붙었다! 비공개 해갖고! 국가제한 없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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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할게요! 1대1! 1하면 되죠! 원사랑으로 해주세요! 원사랑은 뭔데요? 그냥 바다랑 땅이랑 같이 있는거야? 아! 원사냥! 오케이! 자! 둘다 했고! 게임모드는! 상대는 대립? 대립? 어! 대립! 어! 경계전! 정복전! 경... 경멸전은 뭐야? 아! 상대병사 파괴할때마다! 어! 그렇구만! 공개여부 비공개! 어! 시간제한은 10분! 승리점... 시작점수는 4000점! 승리점출은 전멸전! 됐어! 자! 매우 높음! 10분 딱 하면 되겠죠? 미국전투전! 좋았어! 난 모르기때문에! 랜덤으로 간다! 들어오시오! 초대! 이거 해갖고 초대하면 안되나? 초대하면 안될까요? 이거? 참가해봐요! 안되나? 해볼께요? 참...이거 웬만하면 참가가 되겠지... 씨...어떻게 초대하는거야 이거! 왓다 빡? 친추를 일단 해야되는데... 친추를 이걸 어떻게 해먹는거지? 다이얼! 다이얼이고 친구추가 친구추가 이거 친구추가를 어떻게해? 흐흐흐흫 다이얼하잖아! 뭐야 이게! 그러면은... 공개를 해놓을께요! 찾아봐요! 약쟁이비임님의 게임이래요! 나와요? 오케 오오! 샤네! 이어서... 오! 친구추가 뭐야 소련이야? 오케오케 미국대 소련이라 괜찮구만 랜덤전 합시다! 어때요? 예... 둘다 처음이고요! 어...잠까면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뿌앙... 뿌앙뿌앙 모개인 빨갱이 빨갱이 드래곤 뭐 그래서 어떻게 하는거지? 이게 뭐지? 에? 돈이요? 돈이 있어 포인트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거 4첨조로 시작했어 귀신 흫흫흫흫흫흫흫흫흫 이거 뭐지? 이거 돈은 어떻게 버는거야? 뭐 점령같은가 그런식으로 아 그래요? 음... 일단 전진기지는 여기 아지트 지어놓고 좋아 여기가 바로 전진기지다 좋아 전투시작 골프 시작한거에요 지금? 지금 준비시간인가요? 아 지금 준비시간이에요? 마더러스이야 본부! 계속 항공지휘 아직까지 뽑을 수 있는게 없네 전투개시합시다! 예 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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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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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병사로 되뽑는거지 아 오른쪽에 뭐가 있구나 신호기 설치 뭐 이런게 있구나 어 일단은 가가 하고 다 뭐야 와랄랄랄라 전진기지에서 뽑는거에요? 아닌데? 도대체 병력보기 병사를 어떻게 뽑는거야? 오른쪽 위에 포인트같은거 그 숫자있잖아요 누르시면은 이제 뽑는거 칸 나오거든요 오른쪽위에요? 아 왼쪽이구나 왼쪽이야 뭘 어떻게 아 나는 왜 안눌러지는데? 혹시 전진기지에서 뭐 옮겼어요? 전진기지요? 여기있는데? 아 그게 아니라 전진기지같은데 안에 일단 걔네들이 있어야되요 아 있어야된다고? 주휴관이 있어야되 야 주휴관 야 놀러가는데 지금? 야 주휴관 돌아와 끝간대주인간아 지휘관 없는데 아 이게 나구나? 야 주휴관 놀러 놀러갔어 야 빨리 절로가 임마 들어왔어 스페츠나츠를 보낸다 이런 미친 난 아직 아무것도 없다고 스페츠나츠를 뽑아두고 천천히 합시다 야 지휘관이 군부대를 떠났어 아주 훌륭하구만 들어왔어 T3485를 뽑는다 왓? 가라 가라 지휘관 가라 T3485 그래 뭔가 좀 이상하더라 지휘차량 도입 연도가 1960년이네? 야씨 뭐야 유교야 이거? 지휘관 탄령짐 자 지휘관 집에 갔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좋아 작전본부다 아주 훌륭한 작전본부구만 우리 뭐 점령 점령 점령은 딱 반 가룹시다 어때요? 응 그럽시다 왼쪽위에 델타 안먹는 걸로 해갖고 에코하고 폭스스쿼트하고 그 다음에 골프 먹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찰리까지 먹어 3개 그 델타는 그냥 전투지역 아니면은 찰리하고 에코 중간에 전투지역으로 쓸래요? 항구쪽 음.. 오케이 아 이제 뽑을 수 있네 오오오오 근데 다른데는 과학도 설치 어떻게 해? 그 지휘관을 보내야돼요 지휘관을 또 보내야돼? 군수쪽에 있는 애들이 군수쪽에 이제 지휘관 있거든요 예 그 지휘차량이랑 그런게 있는데 별포시 있는 거 있죠 예 애들이 지휘차량이거든요 참 뭐갔네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런애들 보내야지 정말요 그렇구만 참 뭐같구만 고 뭔가 지원을 불렀어 안고 나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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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나는 여기 새로운 비에 미세라고 해 짜잔 짜잔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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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와줬다고라노 운전병 술먹었나 운전병 약주했나 왜자카노 웨어 주 러들 썰 현무 전차 항공 전투기 정찰 일단 해군을 뽑을 그게 안되니까 지원 오케이 박격포 빠르격포 박격포 준비하고 자 친구들 준비됐는가? 어..야들 빡시게 이거 뛰게 못하나? 내려라케 해갖고 가랑해요 내릴게 있어요 어딨어요? 차량클릭하시면 어..내려 임마! 건방진 놈들 뛰어! 너희들 아주 좆 빠지게 뛰게 해주마 ㅎㅎㅎㅎ בע 흐흐흐흐흐흨 너희들에게 천리행군을 선언한다 nep 가자 으어어 삥땅을 치는가 공중회량은 뭐야 나는 뭔가 점수가 상당히 안 들어오는 것 같구만 공수 도병 이거 뭐야 박격포 난 미군이네 보자 좋았어 이 차량을 저로 보낼 수 있나 아 보낼 수 있네 음 음 그 뭐니야 지휘관 군수쪽에 지휘관 있잖아 집차 그거를 그냥 저기에 그 지역에 태아놓으면 점령이 돼요? 네 안되지만 내리기 눌러야되요 내리기 눌러야되요 그렇구만 자 이동합니다 뭐게임 어떤게임이건 힘든게임은 없어요 처음해봐서 모를게임 모를 뿐이지 처음해봐서 그런거지 다 똑같애 음 나는 배우는게 빠르기때문에 내가 하루하는거하고 그대가 일련하는거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배경이 원산 원산 맞아요 여기? 그런거 같은데요 원산을 가본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원산양 근처 레벨 자랑스러워 자주포편대를 보내라 이게 단축기 있을거 같은데 아 있네 단축기가 있네 있네S 낼 단축기가 있구만 아yor 보병 지원 보자 저그쪽의 상대편 때려 때려 뺄라면은 뭘 끌고 가야될까 군수 보급 몰라 출동 좋아 우린 빡시게 보병을 보내겠다 보병 출동 어 저쪽에 뭐냐 우리 적 점령 저기 전면전 준비를 하라 목표전병 끝 전투지역이 어디라고 했죠 전투지역이요 센터 저 함선은 뭡니까 아주 건방지게 생긴 함선이구만 자랑스러운 저희 로디아 해군입니다 만원 러시아 해군이라니 자랑스러운 어 어 어 쉬워 우리 우리 함선을 뽑아주지 오케이 이건 수송트리 이거 이거는 호위함 오케이 이동 한 바탕 붙어봅시다 애씨들 왜 찝차 찝차다 찝차라니 놀랍구만 찝차는 하나밖에 필요없네요 야 준비가 되었습니까 야 준비가 되었습니까 준비가 되었습니까 에 오신분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뭐야 지금 함대전 해보자 이거야 전쟁이야 고우 적참수리급 발사이 고우고우고우고우고우고우고우 적을 쓸어버려 적을 몽땅 쓸어버려 명령이다 언더어택 뭐야 델타를 왜 먹어 페이시님 델타를 왜 먹습니까 예? 델타는 중립지역이라니까 아 그래요 델타 왜 먹어 델타가 어딨어 왼쪽위에 어 델타를 와 파먹소 아 저거 델타요? 아 저거 델타요? 나 나 나 아이면은 오케오케 빠져있어 빠져있어 점령 풀수있네 어 종간나 쉐키들 어 한바탕 붙여봅시다 어 내려오이소 전원하차 전원하차 박식에 내려가 투교패로 간다 알겠는가 어 쉐키들 아주 그냥 어 궁기가 빠졌구만 흠 지휘차량은 카페 갈필이 없잖아 지휘차량은 지휘차량은 그냥 저 뒤에서 빠져있고 음 전투기 앞에 지휘차량이 없네 이거라 먹어라 야 마드러시아 아주 훌륭하구만 이것이 바로 마드러시아입니까 가격은 어딨어요 근데 아 130명 130명 있네 오케이 어 어 위대한 US 아름이에요 위험을 보여주지 한국군도 있던 것 같던데 어 잘은 모르겠네 어 US 아름이에요 위험을 보여주지 출동 뭐지 뭐야 뭐예요 몰라요 예 이겼다 퇴신 왜 이겨 반승 왜 이겨 몰라요 뭐지 허무하게 끝나보네 AI랑 싸우고 그럽시다 우리 팀 둘이 팀 먹고 AI랑 싸우고 주십시오 오케이 오케이 일단 비교 온개로 하고 한국을 함 넣어볼까 너 빨리 들어와봐 우리 쉬움 두개 털리는거 그럴 수도 있죠 어 아닌데 이건 너무 맵이 복잡해 보인다 일본국도 합시다 초대 좀 해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안 나오는데 잠시만 자 열어놨어 안 보이지 빨리 들어오시오 어 뭐야 너 뭐야 사라져 초대가 안 된다고요 네 초대는 초대 안 나오는데 나는 덱이 아직 없어요 덱을 아무것도 안 짜놨는데 어 미국 전투단 뭐 이래 밖에 없네 한번 짜볼까 무기고 야 뭐가 많다 북한도 있네 예 레드드라곤 자체가 한국이랑 북한이에요 아 그래요 이거는 지금 각인데 파랗 Пucker 그렇습니다 북한 북한이다 60년도 육전대 이야 бл Ki gra 저격부대 숫자봐 근데 야들은 기본적으로 보병지휘차량 하나씩은 들고 나오네요 뭐 있으려나? 북한에 뭐 쓸만한거 있나? 걔네들은 이제 원래는 T3485같은거 밖에 안좋는데 너무 약하다보니까 게임사에서 패치를 해줬어요 아 그래요? 반 땅크 부대이름뭐 반 땅크래 번개 미친 대포동 쏜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보촁수 그 제일 유명한 그 부대 어딨어요 저기대 크으으으 정찰대 여성저격부대 있지않나 없네? 패치됐나? 없어졌나? 자 대한민국 한번 열어보자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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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비군 있지않나? 있어요 어딨어요? 있네? 야 미친 애비군 야 이씨 공익이잖아 가빈 야 애비군 안경끼고있다 안경날라가면 총먹선다 이거 야 큰일난다 이거 야 인마들은 공익이잖아 그쵸? 무슨 공익을 들고내놨어 야 4급 공익이잖아 뭐야 이게 바다없잖아요 뭐가요 나 바다없으면 안해 바다없으면 안한다고? 바다가? 바다가 없어? 잠시만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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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할까? 이거 완전 해선맵이잖아 이런가 이렇게 하고 바다 포함왕구 오오 아니면은 해에만 간단히 와 너무큰데? 1대1도 이거 되나? 1대1맵도 돼요 이거? 해볼까? 오 되는데? 천군 초심장 때 해봐야겠다 고우 전쟁기지구만 천천히 뭔가 좀 해봐야겠어 자 가져가시고 이거 내꺼 아 이거 내꺼구나 자 기지안에 못녔나 야 무슨 기지안에 헬기를 못녀 개 쓰레기인데 개 자 텐시님 기지앞에하고 난 기지 뒤에할게요 텐시님 예? 야 기지 못돌려요? 몰라요 기지..기지를 돌릴수 없나? 어디갔어 내기지 야 기지 없어졌다 쩔 야 미친 내기지 야 기지 실종됐어 전쟁기지를 여닦어먹으셨나? 어이가 없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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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다 갑시다 레디 박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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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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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기 벌써 골프를 때려먹었어 뭐야 저게 나 병사 생산이 안된다 어떻게 생각해요? 됐다 나 지금 병사 생산이 안되는데 안된다 제가 제가 했어요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S.A.S 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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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잖아요 영국숙수부대 그니까요 S.A.S. 그쵸 S.A.S. 야 가들이 보자 어이든 어이든 보자 한번 해봅시다 자 병사 뭐야 이거 애들 이름도 있어? 에? 왜요? 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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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이름 있어요? S.A.S. 뭐야 여기 어디 나와 이름이? S.A.S. S.A.S. 오 맞네? 나온다 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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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들 점령만해도 돈 들어오죠? 지휘관 안가도 되죠 저까지 뭐야 여기 앞에 적군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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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쉐키들 올라온다 인커밍 저거 뭐예요? 뭐야 저게 야 저거 딱봐도 대곡인데 야 잠만 우리 우리 특수부대 다 공중인데? 아니 우리 지금 공중이라고 고고고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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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내려 전부다 뛰어내려 쉿더빡 왓더헬 땅크 땅크 대공이라니 대공이라니 잡았다 렛츠샷 대길버단지인 야 이거 시가하네 이거 오병전조차 오라이번엔 100개 감사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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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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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뛰어내려 인마 inqu far 우리 씹먼냐 툭 툭툭툭ṩ대 다시 타 aucune 짱하니 심각한데 cas 야 하 gravity 내려 빨리 뛰어내리란 말이야 시간이 없어 툭툭툭 rebel 이게 바로 그 유명한 SS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 저쪽지역 across 원빤폐 필요없잖아 뭐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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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요!! 맞을라고 오른쪽에 적군발견 전 헬리기 공격바람 이상 SS머냐 시가전 시가전 돌입하고 뛰어내려 카피 저기서 지금 뭐이냐 이상한 놈들 가득 있거든여 SS팀 고고고고고고 오케 전면급 나이스샷 좋았어 어 어딨어 지금 쉬어 애들이 어 맞을라꼬 뭐야 폐사온다 폐사온다 전마늘 뭐야 전마늘도 특수부대야? 엄청센데 자 우리 근데 점령구역에 빨리 뭔가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저 지금 없어요 보낼게 내가 가면 내가 보낼게요 근데 우리 지금 지금 어디필요 지금 뭐 전사방 다 필요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우리 운송하다가 말아먹을판인데 사스 주변에다 폭격 좀 할게요 오케오케 사스쪽으로 온다 차량 찰리염무하고 찰리쪽에 지휘관 배치할께요 저 마들 뭐야 컴포터가 저 이상한거 갖다 놨는데 막갔네 저게 뭐야 제가 땅크아프로 사스 거기서 움직이지마요 카피 발사 숭 그거 뭐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있었다 그곳ㅎ 잠시만 눈감고 쏩니까? 영창 보내요 그거 가 심각한데 가 영창 보내요 여러분 이게 K9입니다 K9 저 친구 영창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심각하구만 뭐야 아 너무 쉐킹 맞을라고 보병 앞으로 저 뭐니야 보병들을 깻잎에 놔두지 말고 그것좀 놔두시오 뭔데 또 뭔데 지금